안녕하세요.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뮤직프로덕션과 임영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뮤직프로덕션과에서는 이제 저희 교수들하고 같이 어려운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들을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가사를 쓰는 거라든가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 교수들과 함께 같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고등학교 때 만나서 이런 힙합음악, 랩 이런 것도 많이 소개해주고 본격적으로 이런 힙합이라는 문화나 어떤 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그때 이제 친구를 만나면서 좀 심취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커져서 지금까지 계속 랩을 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이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정말 이걸 좋아하는 거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왜 처음에 자기가 이걸 좋아하게 됐는지를 잊지 말고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좋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계속 할 거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호사의 뮤직 프로덕션과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즐겁게 화이팅! 으이이이이이이 구애차가